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로젠택배와 KGB택배가 인수합병시장 매물로 나왔습니다. KGB택배는 로젠택배가 지분 72.2%를 보유하고 있고 로젠택배는 지분 100%를 확보하고 있는 베어링 PEA가 주인입니다. 업계에 따르면 베어링 PEA는 로젠택배 경영권 지분 매각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매각 주관사인 JP모간이 선정됐습니다. 현재 택배업계 시장 점유율은 CJ대한통운 38%, 현대로지스틱스 13%, 한진택배 11%, 우체국 9% 순입니다. 로젠택배와 KGB택배는 각각 8%, 4% 정도로 추정됩니다. 업계 관계자는 택배업의 지입죄라는 특수성을 고려해 무형 자산을 충분히 살펴봐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. KSG 뉴스 이근혜입니다. KSG 뉴스 이근혜입니다. 감사합니다.